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이 투표권 역시 그렇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뮤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경원선 동두천 연천 연장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말부터는 서울에서 연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데요. 코레일이 연천까지 가는 열차 운행 횟수를 계획보다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연천분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 3거리와 외미 교차로를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인 BRT 노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덕정 남방 BRT 노선은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들깨 피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들깨에 물려 다친 시민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업체 74곳을 적발했습니다.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연천군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경원선 동두천 연천 연장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코레일이 이 구간 열차 운행 횟수를 계획보다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천군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을 잇는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가운데 공정률은 81%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동두천 소유산까지만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 연천까지 운행합니다. 용산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내년 10월 운행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운행 횟수가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두천 연천 구간을 셔틀 전철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천군은 운행 계획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다가 또 아니면 행정적으로다가 계속 저희가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전철이 아닌 용산까지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용산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철을 원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국토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군이 지금까지 경원선 연장 공사에 투입한 돈은 228억 원, 앞으로 383억 원을 추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외곽 구간의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공사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차 운행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덕정삼거리와 외미교차로를 연결하는 간성급행버스인 BRT 노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고시한 간성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덕정난방BRT 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덕정난방BRT 노선은 덕정삼거리와 외미교차로 11.8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땅 위에 지하철로 불리는 BRT는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주행로와 정류서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74곳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도내 690여 개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11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하고 사무실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김 모 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SNS를 통해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58명을 끌어들여 투자금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투자자가 가상화폐로 수익이 난 것처럼 이익금을 돌려준 뒤 더 큰 돈을 투자하게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중 14개를 적발해 차단하고 환수하지 못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포럼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짚고 또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지원단 백정희 부단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의정부시에서 시민포럼이 열렸는데 수평적 구조로 추진이 됐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 수평이란 단어에 많은 뜻이 함축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 그동안 도시를 지탱해온 행정과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상 함께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 행정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마주볼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 좀 더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도시를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과 시민들이 좀 수평적인 구조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좀 제시가 됐다고요.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민을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정산 문화도시 100만 원 실험실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으로 만들어졌던 문화도시 기획거점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작은 문화 사업에 참여를 넘어서 또 시민들끼리도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시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일자리, 교통, 녹지, 도시개발 같은 인프라에 대한 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은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공유 서비스 공간이 많은 도시 등 문화 소프트웨어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변화였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과 경험들에서 저희 시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 변화를 통해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문화도시 최종 심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조성의 최종 발표회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저희 추진단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단순히 문화도시 선정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리 시만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지원단 백정희 부단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28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6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0명, 동두천 10명, 포천 6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 치료 병상은 77.7%로 전날보다 2.4%포인트 떨어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84개가 남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5.4%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1,695명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점점 더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출근길에 이틀째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네, 이번 주 내내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 출근길. 우산을 쓴 시민들의 겉옷은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요. 따뜻하게 나름 입고 온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지난 7일 겨울의 문턱 입동이 지나자마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며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도심 곳곳을 물들였던 형형색색 가을 단풍도 떨어져 도로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두꺼운 입고 입었어요. 매우 춥네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번 주 내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 후반까지도 잦은 비 예보가 들어 있어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약 5km 상층에 이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날씨는 다시 봄날같이 따뜻한 날씨로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12일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출퇴근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의정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들깨 피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보험금은 총 4,665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들깨에 물려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인당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 효력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건은 연평균 2,230건으로 일평균 6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대형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 경비에서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분리됨에 따라 학교 급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학교 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학교에 따라 급식 품질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 자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막을 내렸던 경기도 학생 스포츠체전이 7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경기도 학생 스포츠체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대회들이 취소되고 훈련 장소마저 줄어들어 많은 학생 선수들이 진로와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학생 스포츠체전 개최를 검토해 줄 것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학교 체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 학생 스포츠체전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생활용수를 사용해왔던 양주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앞으로는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배수지에서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통수식을 갖고 산업단지 등의 공업용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급소체계 조성으로 검존 일반산업단지는 1만 3천여 톤, 남면 일반산업단지는 400톤 등 공업용수 2만 9천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양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요금이 비싼 생활용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박람회가 10일부터 사흘간 고향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40여 개 교통안전제품 생산기업들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합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참가 기업들의 교통안전 제품들을 모아 도로 위에 직접 설치하고 보여주는 쇼케이스 전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밖의 행사장 내에는 교통안전박람회 외에도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와 한국국제건설기계전 등 건설 교통 관련 행사들이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해결을 위해 긴급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오병견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 회의를 열고 요소수 부족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유 차량 가운데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